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문제가 집중적인 원인이란 논리가 지배적인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금리와 주가의 상관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상태에서 조금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지난 1월에서부터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린다면 우리 예상대로 실적장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 그리고 빅히트 카카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왼쪽은 제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준금리의 동향에 대해서 그동안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캡쳐를 잡은 내용이고요. 우상단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연봉차트입니다. 지금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2007년서부터 현재까지 되어있고요. 먼저 왼쪽 기준금리 흐름을 보게 되면 2007년도는 안 나왔는데 2007년도 11월에 소프프라임 무기지발 악재가 터지죠. 그 이후서부터 경기 부양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을 하죠. 특히 금리 일환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초기 금리 인하 단계에서는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집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 초서부터 금리가 동결이 지속되는데 동결 지속 가운데서 그동안 충분히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강세장이 펼쳐지죠.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 초까지의 강세 기준으로 보이다가 그 이후에 다시 금리가 인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2011년 초서부터 계속해서 2016년도까지 주가가 조정세를 보이는데 오른쪽에 우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2011년 고점 이후에 2016년까지 지수 자체 코스비 지수 자체는 많이 안 빠진 것 같은데 당시 삼성전자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지수 자체를 방어를 해줬던 거죠. 나머지 소재산업재, 조선철강기계화학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여하튼간에 2011년 초서부터 2016년까지 금리 인하와 함께 주가가 많은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2016년 초서부터 그동안 또 많이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또 유동성 장세가 점령이 되죠. 2016년 초서부터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출발점과 또 같이 흐름을 같이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2016년 초서부터 2018년 초까지 또 강세 기준으로 보이죠. 금리 상승계의 주가가 오르고 금리 하락계의 주가가 빠졌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2018년 초서부터 다시 또 금리 인하와 함께 주가가 좀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와 함께 유동성을 이제 막대한 유동성을 보관하죠. 그러면서 아직까지 지금 현재까지 강세 기준과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증시 기준을 보면은 금리 인상, 금리 상승계의 주가가 많이 오르고 금리 인하기에는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금 시장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은 과도기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꾸준하게 1월 11일 날 고점 이후에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서부터 실적 장세가 전개가 된다고 보는데 금리 인상,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이 이게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논리가 지목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떤 흐름을 봐서는 특히 초기 금리 상승, 그동안 계속해서 저금리 기준에서 초기 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의 어떤 결정적인 시그널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는 제가 파동하고 그다음에 금리와 주가의 상관각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지금 코로나 최저점, 우리 중시를 따지면 대략적으로 3월 19일 날이 최저점 이후에 지난 1월 11일까지 유동성 장세가 전개가 됐는데요. 이때는 경기 침체 과정 속에서 올라왔죠. 말 그대로 돈의 힘으로만 올라가는 장세였고 유동성 장세의 근거는 저금리였죠. 너무나도 저금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이라든가 이와 같은 간에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장세가 전개됐고 지금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동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위치를 말씀드렸는데 굳이 파동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조종 2파동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종 2파동 이후에 본격적인 실적 장세인데 실적 장세는 경기 회복과 함께 진행되는 겁니다. 시그널이 뭐냐면 금리 상승이 사실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상승과 함께 진행되고 마지막에 우리가 흔히 역금융장세라고 하는데 이거는 경기가 과열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때는 진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했죠. 고금리를 바탕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해야 되니까 금리를 막 많이 올리거든요. 역금융장세 과정 속에 역금융장세에도 초기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금융장세 속에서 대상투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역금융장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적장세 실적장세가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고민하던 시점은 아니라고 그때 가서 또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역금융장세 다음에는 경기침체가 본격화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하단에 보시면 유동성장세가 지난 3월, 작년 3월 19일서부터 금년도 1월 10일까지 유동성장세가 전개됐다면 앞으로 실적장세는 3월이라든가 혹은 4월 속도는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시그널들, 금리 상승이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경기가 회복된다는 본격적인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특히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조종을 받다 보니까 조종의 근거, 하락의 근거를 자꾸 되려다 보니까 그동안에 어떤 경기지표들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게 조종의 논리라고 전문가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개연성이 있죠. 개연성이 있지만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려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좀 우호적인 실적장세의 가능성을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상승 초기에 가장 어떤 수혜주가 무엇이냐 봤을 때는 당연히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기 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도 좋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현대차도 경기 민감주인데 이것들은 먼저 성장류 차원의 주가가 한 단계 레버립이 됐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조선, 철강, 화학,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바닷건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제가 포스코도 보고 롯데케미칼도 보니까 제법 저점대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서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삼성 엔지니어링 보니까 여전히 바닷거리, 바닷건베리트가 있고 오늘같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거의 6% 가까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여하튼간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포스코를 사거나 롯데케미카를 사기에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은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13,000원 정도 초반 정도 때 그때 정도라면 충분히 어느 정도 리스크를 줄이는 상태에서 기대수익이 높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볼 때는요. 가장 밀접한 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유가가 되겠습니다. 유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제가 예전에도, 작년에도 유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보통 손익분기점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국가별로는 다 틀리죠. 대략적으로 한 배럴당 40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40달러를 넘어서 지금 60달러 중반, 후반에 진입하는 모습인데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아무래도 산유국도 중심으로 중동 중심으로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니까 최근에 신사업 쪽에도 많이 박차를 가하고 있죠. 그린 인프라라든가 수소에너지 쪽도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성장동력으로 확보하는 그런 모습인데 앞서 우리가 차트를 봤지만 바닷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13,000원 정도 초반 정도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그림이 빅히트입니다. 빅히트. 지금 이제 사실 1월서부터 많이 올랐죠. 1월달에 대략적으로 한 16만원 부근 정도서부터 25만원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월 중순 들어서 조종을 받고 있는데 많이 오른 거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25만원에서 20만원 초반까지 조종을 받았기 때문에 20%가 넘게 조종을 받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요. 현실적으로 지수 자체가 크게 부러지지만 않는다면 20만원은 이탈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겠고 여하튼간에 지금 많이 오른 종목건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과동의 상황에서. 그런데 빅히트 같은 경우는 바닷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상대대로 안정성을 또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길게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저도 좀 모릅니다. 단기적으로 모르겠고 길게 보고 20만원대 초반에서 사놓고 기다린다면 좋은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상장, 첫날 상장한 날이 35만원으로 당시에는 사실 고평가 논란이 있었는데 또 이제 1월달에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또 저평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우리가 방탄소년단 중심으로 특히 위버스의 어떤 성장성이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국내라든가 혹은 아시아의 한계를 넘어서 글로벌 1등 기업으로 도약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빅히트도 계속해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제가 사실 작년 12월 말에서부터 지금 이제 테슬라를 비롯해서 나스닥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죠. 조정이 임박했다 얘기하면서 카카오가 사실 작년 12월 혹은 1월에서부터 다시 또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강조해 드렸고요. 일단은 2월 중순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2월 16일 날이 51만 9천원까지 갔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의 조정폭이 깊어지니까 특히 이제 테슬라를 잘 보라고 그러는데 테슬라가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같은 경우 120선이 크게 깨졌습니다. 종가에는 살짝 돌려놓는 모습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추가 조정이 상당히 불가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조정폭이 커진다면 카카오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좀 불리한 환경이 된다고 봐야겠어요. 그러나 일단 제가 지금 수평선을 건 게 있죠. 그게 과거 역사 최고점이죠. 42만 원 그리고 대략적으로 61동평선 62동평선이면 사실 61동평선은 우리가 수급선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대략 한 44만 원이 되는데 44만 원 정도를 훼손할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봐야겠고요. 44만 원 그 정도 가격대 부분이라면 조금 물린다는 생각으로 갖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길게 봐야 되거든요. 제가 카카오를 말씀해서 분명히 전 종목을 통해서 가장 뛰어난 종목이 말씀드렸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기 매매하는 게 아니라 마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 부동산 투자하듯이 제가 매매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44만 원 정도에서는 다시 또 우리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측 상단에 화살표 표시를 했는데 그때가 뭐냐면 액면 분할이 발표된 시점이에요. 5분의 1 액면 분할이 발표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때 그 당시에도 사실 시장 같은 상황은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좀 매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장세 분위기 자체가 안 좋은 상태에서 돌발진구 호재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오버슛이 나오거든요. 50만 원 부근에서 저희도 일부 매도를 했는데 길게 보는 투자자라면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겠고요. 단기적 관점에서는 한 번 매도했다가 다시 또 재미있어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는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좀 길게 봅니다만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조해 드린 부분은 금리 인상 혹은 금리 상승이라는 게 악재가 아니라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유동성 장소에서 실적 장소에 넘어가는 과도기 상황에서 조정이고 그리고 또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현대투자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입금하시고 문자로 조남 보내주시면 제가 장 시작 전에 인사 말씀드리고 저희 정보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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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